할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어요. 수능만 치르다 보면 여러분들 살이 쪽쪽 빠지잖아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문제풀이를 했는지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도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우리 독일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가지고 발음을 맞추는 건데 자, 바이를 쓸 때는요. 뭐뭐 할 때의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곁에라는 뜻도 있잖아요. 자, 시험 볼 때 행운을 빌어 그랬더니 땅케, 글라이파일스. 문법에서 발음은 여러가지 뭐 땅케를 위해서 이 발음이 어떻게 나오지 N 발음이 응이냐 아니면 은이냐. 이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글릭했을 때 저 그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득이하게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부득이하게. 드브그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얘네들이 마지막 발음에서는 푸트크 그러면서 무성음이라는 거 기억하셨나요? 근데 얘네들은 유성음이란 말이에요. 성대가 떨리는. 그래서 클릭이 아니라 글리크, 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유형을 풀어나가실지 또 여러분들의 자체내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으면 어, 베아크나, 초이크니스. 여러분들, 초이크니스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어, 쟤네 뒤에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발음이 크란 말이에요. 저기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의 그니스 했으면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네. 근데 나머지 보면 얘는 발음이 뭐 그냥 응 발음이잖아. 이건 완전히 여기서 해당되지 않고요. 홍어, 그 다음에 을봉, 연습, 배고픔 이런 거 아니고 자, 거울이라고 하는 데야, 스피겔, 그, 유성음이잖아요. 글리크, 똑같은 발음이니까 정답 4번 된다는 거. 이건 좀 쉬웠고요. 자, 두 번째는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제 장단음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아쉽긴 해요. 장단음은 여러분들 강생한다는 모음 뒤에 자음이 몇 개냐에 따라서 뭐 예외적인 발음을 좀 외우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까 좀 다행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책이에요. 부흐, 다스 부흐, 다리에요. 데아 몬트. 성하고 같이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려웠다면 여러분들 어, 스펠링 하나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도즈 하면 캔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햄트.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다 대문자 썼네요, 제가. 이분들이 와이서스라고 하는 이런 다 아, 스펠링이 네 글자대로 이렇게 딱딱딱 했는데 자, 보시면은 아, 여기에 우가 그 다음에 몬트의 N이 그 다음에 도즈의 D가 햄트의 M이 빠졌으면은 우리가 이 신체 부위라든지 국가나 영화 이 국가능 선생님이 스타트 하면 이건 어, 스펠링이 다섯 개인데 그게 아니라 란트라는 걸 염두에 두었겠죠. 영화도 키노가 아니라 영화라는 거는 키노에서 볼 수 있는 건 필름이잖아요. 데아, 필름.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딱딱 우리가 유출해보니까 아, 이비다. 데아, 몬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의 하나는 무조건 이제 서른 문제 중에 딱 하나는 복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신체 부위에서도 디아, 핸드. 핸드. 데아, 몬트는 너무 어려워요. 문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 복수 형태가 민쌤이 다섯 가지를 알려줬는데 핸드는 핸드가 2번 문드, 문더는 킨더처럼 3번 코는 4번 나, 젠 그 다음에 란트, 랜더. 킨더. 윈더, 3번 영어는 필름, 필름의 2번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단어의 복수 형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아, 27번 문제가 딱 보시면 이제 나와요. 단수 복수를 왜 알아야 되는지 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가 이제 말인데 한 친구가 누구를 방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Viva, 랄랄랄랄라 하면 Viva는요. 어땠어? 라는 거야. 영어 어땠어? Viva, der Film 여행 어땠어? Viva, the Rise 근데 Here, Here는 Here, Here 이리로 여기로 오는데 이건 어땠어? 그랬더니 답을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이 답이 벌써 여성이라는 거야. 그녀가가 아니라 그녀에 해당하는 여성명사였다는 거예요. 얘가 걸렸다라는 과거를 썼잖아. 어우, 좀 3번 문제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와? 회화에서 자, 닉소 랑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라는 거야. 그 뭐가 오래? 이 걸리다라는 동사가 시일이 걸린다든지 내가 편지를 한국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걸린다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아닌 게 요거 아니고 요거 답이 벌써 다 나왔어요. 근데 루프트는요. 딜루프트 하면 공기예요. 그 공기를 가르면서 가는 그 저기 그 비행사 있잖아요. 루프트 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루프트. 공기가 어땠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대답으로서는 좋잖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정답은 2번인데 아우토바는 어땠어? 우리나라 그럴 수 있어요. 고속도로 상황이 어땠어? 얼마 안 걸렸어. 요거는 컹글리시에 해당하는 대화고요. 그 다음에 아일라도 초대 어땠어? 이상하잖아요? 다 왔어요. 길은 도로는 어땠어? 그러면 얘랑 얘랑 비슷한 말이겠죠. 결국은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단 말이야. 운행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는 차 운행이 어땠어? 그러니까 파렌에서 파렌에서 파생을 했단 말이야. 아 타고 가다 타고 간 파트. 그럼 여러분들이 명사의 명사가 동사에서 파생을 한 명사를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컴멘의 명사는 쿵프트. 내멘 취하다의 명사는 나멜. 개벤의 명사는 가벌. 파렌의 명사는 파트. 출발이 뭐예요? 아 파트.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요거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았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